2일 HDAQ 테크놀로지는 주용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디렉터를 한국지점 대표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까지 HDAQ 한국지점 대표를 역임한 윤부영 대표는 HDAQ 메인넷 안정화와 빗섬 등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등에 기여하며 HDAQ의 기반 마련에 일주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HDAQ은 IT 전문가인 신임 주대표를 통해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난 4월 HDAQ에 합류한 주대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재직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혁신단장과 인터넷보안센터장, 인터넷기반본부장, 정보보호산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공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두지휘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부문을 총괄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설정을 지원하고 핵심 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이사, 한국블록체인학회 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업계 발전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